안녕하세요. 여기는 전기의 첫번째 솔로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이번에 스타일리즈가 아닌 솔로 가수 견리로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좋아하는 여자의 신경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어젯밤 누굴 들어볼래?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하지마 여기서 와 그저 넌 내 말 듣기나 해 어젯밤 내 얘기를 들어볼래?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그 맛은 왠지 익숙해지 근데 참 뷰 어젯밤 비밀 다 들려줄게 지금 첫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굉장히 심심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혼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오늘 멤버들이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울 수도 있어요. 저는 울 수도 있어요. 이쁘게 멋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합니다. 우리 멤버들! 사실 걱정은 전혀 안 돼요. 무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언니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것이고 또 안무나 이렇게 연습하면서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더울 텐데 언니 조금만 더 힘내서 활동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변동하기!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굉장히 걱정이 컸거든요. 언니가 뭐 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은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촬영장에 와보니 그래도 언니가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많이 안심이 되고 뭐 워낙에 여태까지 항상 뭐 무대나 방송이나 이런 것에서 실망을 시켰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여지없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피곤할 텐데 그런 것만 언니가 좀 내 저한테 좀 저희가 이렇게 촬영장에 지금 와서 언니는 찍으러 갔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다가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약간 서운할 정도로 우리 내면에서 할 때보다는 언니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우는 동안 서운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네 그러니까 언니 오늘 뮤비 촬영 잘 끝내고 활동을 할 때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멤버들 예영 씨 응원하고 있으니까 언니 빨리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건강해지고 우리 родители 예방하는 것 같은 여행이로 서운한 미니 어젯밤 내 얘기를 들어볼래 포인트 안무는 약간 등 라인이 예쁘게 보이는 춤인데 아직 이름을 트리트먼트 린스춤이라고 댄서분들이 지어줬어요. 굉장히 예쁜 선의 춤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요. 여름에 맞는 시원한 색감의 예쁜 메이크업이고요. 과자는 키라키라 메이크업입니다. 넌 내 말 듣기나 해 11시 15분입니다. 저녁. 나는 이상하게 초반부가 EOS에서 틀렸어요. 남들 다 피곤할 때 근데 졸면서 하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카메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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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었던 컨셉이 사실은 조금 저에게는 모험이었거든요 약간 진짜 완전 패턴 원피스 수영복에 그리고 파란 색깔 이렇게 섀도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사복을 입고 이제 화장을 했을 때는 오! 하리가 나한테 이게 무슨 동면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세투도 그렇고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자켓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예쁘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샹들리에 그 컷이 되게 이뻤어요 제가 파란색이 또 잘 어울리네요 붓기도 다 잘 빠진 상태에서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뻤한 컷은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예뻤기 때문이겠죠? 제가 오늘 예뻤기 때문이죠? 근데 늘 이래요 이상하게 이 새벽 시간만 되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7년차에 처음으로 솔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솔로를 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있을지 생각도 못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저도 너무 재밌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대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해서 이쁜 모습 그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어젯밤에 윙크요?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했나? 사랑해 어젯밤 우리 수수